R1 샥샥샥샥 빼 coils 대나마 애들이 3방에 죽네 오우 어떻게 하냐 그거 나도 하고싶다 날아서 막 치는데 음 문 뭐가 있나 여기? 우드실드 오 좋아보이는데 에 안좋네요 뭐야 뭐가 좋아지는거야 데미지 차단율이 높아지는구나 물리가 93법까지 올라가네 음 음 사용하나? 아 인벤토리 이거구나 바꿔줄 수 있거든 오케이 어이씨 아이 잠깐만 트윙깅이 됐는데 추적탄원 타이밍이 되게 빡빡하네 얘는 뭐야 기본적으로 방패하는 방어하는 자세로 가는걸? 살짝 피해줘야지 어쩌라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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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성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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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이거나 먹어라 인간성 인간성 없으면 니네들 이거나 먹어라 이게 바로 내 인간성이다 계단이 있네 계단이 있네 계단이 이렇게 숨겨놨어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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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아우 감kov 아우 아우 엑 아우 아우 수리 분말 바орд 파이밍 하얀 Anybody 로이드의 호신부 효과 범위에서는 에스트로 회복할 수 없다 효과 범위에서는 에스트로 회복할 수 없다? 뭐뭐야 이게 조언의 납석 메시지 쓰기 확인 평가 이건 필요 없고 민가의 열쇠 불쌍거리 민가의 열쇠 수리 상자 무한의 상자 하트풀에서 아이템을 출납할 수 있는 도구 어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거일 것 같은데 수리 상자 전용 절구로 수리 분말을 빠와서 부기와 방울을 쓰려기면 도구 수리 분말을 빠와서 민가의 열쇠 여러 민가에 들어갔으면 되잖아 근데 내 도적이면 저런 거 안사도 될 것 같고 저건 필요 없어 보이고 무기도 되게 많이 있네요 무기방울이고 히터실드 같은 거 있다 물리 100% 차단 마법 차단율이 높다 원형 방패 그런 게 있고요 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얼마야? 얼마야? 천 원 어지간한 쓸만한 아이템이다 싶은 건 천 원이네 이 망한 놈들 진짜 체인 헬름, 체인 아머 레더 건틀렛 얘만을 왜 던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군요 내 거랑 비교하는 그런 기능은 없나? 그러면 당장 필요해보이는 거는 불사의 회복만의 봉이라고 정정 당당하겠사 무한의 상자가 필요하겠는데? 원래 이거 마법 쓰려고 지금 아끼고 있던 건데 수리분말 비싸 아이씨 하이 워드 웨이스터 타임 헝? 클리프 뭐? 아니 이 자식이 아니 템 사줬잖아 죽을래?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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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 양머리 대머리 사기 시작했거든 양머리 대머리 사기 시작했거든 오 얘는 비룡이 황성한 대머리 이 곳에 가면 너의 집이 될 것 같아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마이크스 쏙 웃으면서 끝나니? 그래 oqu 부숴버리고 가야지 나라를 만든거 아니 댁이 뭐 사... 댁이 뭐 그게 없을텐데 댁이 팔물건이 지금 있습니까? 손을 왜 여기다가 대고 있어요 손에 뭐와 어딜 만져 이 사람 부숴을 때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부숴지네 이것들 다 유리아가 뭐야? 아 몰라 뭐 이런데도 있고 여기로 가보죠 이 방패는 방어는 몇이지? 참고로? 아니 방어는 몇이냐고? 93이네 댁짜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재결 쟤.. 쟤네 더 과한가? 아니 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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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네 아우 아우 씨 꼬박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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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다 시켰어 패링은 패링은 초반에 하기는 좀 그렇고 나는 평생 안하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뭐 갑자기 위에서 떨군다거나 이러지 않겠지 그게 ways up 쟨 네 이 소울류 게임은 항상 의심해야 돼 뭔 짓을 저짓지 모른다고 안할 것들이 투척라이프 무기같은게 별로 없네요 저기 왔던 덴가 옛날에 거기죠 응 저기면은 그 여기가 아닌가 화톱불에 그거 하는 데가 여기가 아니네 아 저기지 그거는 그럼 여기 오는 이유는 딱히 이제 뭐 내려가는 것 같겠네 쭉 가보죠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에스트병이 채워지진 않네요 갯수 제한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내가 가진 갯수가 얼마 없어서 그런가 왜 안 죽었냐 아 아 응 가드를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가볼게요 너 혼자 있니? 아니구나 으아아아 또 있어 여기서는 열 수 없다 이 친구 도적 맞습니까? 왜 이렇게 못 여는게 많아 내가 도적을 고른거 맞죠? 뭐만 했다 하면은 열 수 없다 열 수 없다 이러네 발소리가 꽤 나는데 뭐지 상자다 상자긴 한데 발소리가 꽤 나는데 상자를 찾는 상자를 찾는다? 아 검은화염병 어 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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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이제 이리로 올라가면 되나? 일로가 어디야? 일로가 세 명 정도 있고 너 뭐냐? 왜 괜히 뻘쭘한 것처럼 갑자기 뒤로 돌아갈라 그래 왜 그래 나 여기 있어 뻘쭘해하네 재밌는 친구들이야 깜짝이야 내가 레디 따이를 하다 와서 그런가 원래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백스텝을 한 건 해야 되는데 거리 재는 걸 나 거리 재기 마스터예요 레디 따이는 거리를 재고 치는 게 적을 헛손질하게 만들고 내가 치는 게 기본이거든요 싸움의 기본이 거리 재기 마스터입니다 제가 아 또 쟤네 금패 돌이 내려 짜끼 죽을 뻔했다 세 번이나 질러 아야야야 잠깐만 왜 패리를 해도 추가타를 못 넣는 거야 이 집안에 뭔가 있구만 만능 열쇠 드디어 도적으로 뭔가 한 걸 했네 열쇠로 잠긴 집안에 뭔가가 나타나면 이상하겠죠 황금홍진 황금홍진 좀 미리 올 걸 그랬네 이건 부서지는 지역이고요 아 이게 맵이 되게 막 어 쟤 뭐야 완전 세 보이는데 괜히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런 분을 내가 내가 바로 그런 분을 잡는데 이게 칩밖에 안 달아 알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알려주세요 눈 닫아버리면 안되나 이거 눈 닫아버리면 안되나 이거 어디까지 도착 오지 여기까지 왔다 아아 다시 되돌아가네 이리로 가볼까 흠 이걸 저에게 또 힘챙겨야지 무석 반지 아 도망갈데가 없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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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 오헣 튀어 저 사람들 뒤에 한번 질렸다고 어 뒷구멍 한번 찔렸다고 아주 그냥 죽일듯이 어 뛰어오네 오우 뛰어오는구만 그거 한번 찔린게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찌른게 난을 못괴롭혀서 안달이야 어디갔어 머리가 쿵쾅거리고 있는데 계단 못올라오나 안오네요 좋아 뭐 얻었냐 여기서 챙겨봅시다 반지 푸른 눈썹반지 hp가 낮아지면 방어력이 상승한다 오우 좋은거네요 챙기고 바로 아래 그럼 발소리 봐서는 아 요바 어 여깄다 여깄다 어떻게 오네 여기를 ㅎㅎ 그럼 난 위에서 온다 싶으면 내려찍기로 어 첫판버스로 겁먹게 만들어 한방에 반필 깎았던 내려찍기 공격 어 지금 해야될거 같긴 한데 온다온다온다온다 간다간다간다간다 뭐야 여긴거 모르나? ㅎㅎ 쟤가 왠지 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생김새도 그렇고 어 어 괜히 건들면 죽는 그 그런거 하나 꼭 있거든요 딴가자 원래 나 얘네 유도해가지고 얘네 불가지고 죽일라고 했었는데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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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걸 가지고 죽일라고 했었어 나는 근데 기사가 오질 않으니 이런식으로 죽이는거지 밑에있나? 이제 아무 소리도 안나네요 이 기사 이거 이제 아무 소리도 안나네요 진짜 갔나봐요 저어긴데 요 밑에인데 그럼 나도 갈줄 알았지 기사 장비가 엄청 멋있어 보이던데 어 그럼 아직도 걸어다녀? 기타기타기타기타 이제서야 제자리로 귀환하네 저거 하하 하하 어 피 차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바닥 포 cowboy 이런 붙는 소리가 Erfahrung 대단히 뒤었뒤뒤뒤 뭔가 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건 됐고 이게 진짜 딱 붙어야지만 저게 나가네요 백스텝이 나는 의자 앉아 불을 피우겠어 으아아아아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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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그러시는 오오 으앙 하하하 왜 안돼